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알아볼 기업은 삼성SDS, 코드번호는 018260입니다. 현재 9월 15일 화요일이고요. 시간은 12시 1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모멘텀은 삼성전자 QLED TV와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로 인해서 물류 부문의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소비심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이 되었다가 조금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 이런 소비심리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오래, 밖에 나와 있는 시간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QLED TV가 좀 잘 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계속해서 삼성전자에서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걸 이제 삼성전자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신규 라인 가동으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부 매출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이제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코로나 이슈도 있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상당히 큰 이슈인데 근데 작년에는 작년이랑 18년도, 19년도에는 상당히 큰 이슈였는데 이번에는 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예전만큼은 크게 부각이 되는 흐름은 아니에요. 근데 부각이 된다고 해서 주가에 좋은 흐름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한국 IT 산업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부분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하웨이 때리기, 하웨이를 거의 작사를 내고 있죠. 작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옆에 있는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2021년 한국 메모리 반도체나 스마트폰, 5G 네트워크 장비의 전 분야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삼성 SDS의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그로 인한 또 기대감이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도 좀 상승을 해주긴 했어요. 네, 어제에 비해서 어제 종가가 18만원 정도의 형성이 됐으니까 고가를 보면은 18만 6천원 대까지 상승을 해준 모습 네, 18만 7천원 대까지 상승을 해준 모습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 종목에 좀 호재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호재들도 있지만 기업적인 호재도 있지만 수급적인 호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기관들이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다. 네, 그리고 투신,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금융투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도 연속성은 없지만 큰 물량이 들어올 때는 한 번에 들어온다. 사모편들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게 가장 큰 호재가 아닌가 조용히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조용히 조금 조금씩 화려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화려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좀 관심이 붙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화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용히 올라가는 게 조용히 올라가고 주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못 받는 게 오히려 가장 큰 호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개인들의 관심을 물론 이런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느낌은 아니죠. 조회수만 봐도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니니까 이 종목 자체가. 그래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LG화학이나 SDI나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바이오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런 섹터에 비해서 그 다음에 대장격으로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워낙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IT주에서는 네이버랑 카카오가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5G 종목들에 대비해서도 관심을 못 받는다. 이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조용히 올라가면 좋죠. 조용히 올라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조용히 올라가는 게 오히려 후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셔트 모양새는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돌파가 나왔고 이후에 여기 위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는 흐름 좋은 흐름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크게라는 게 몇백 프로 이런 게 아니라 이 상승폭이 몇 프로였냐면 현재 이 상승폭을 한번 계산해 봤을 때 46%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어요. 46% 이 저가와 이 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6%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 적파의 46%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20만원대 한 23만원대 24만원대까지는 열어두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올라갈 때마다 저항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사이클 자체는 좋은 사이클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서도 저는 괜찮아 보여요. 진짜 신규로서도 현재 가격대가 만약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눌림을 주고 지지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확률이 높아 보이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조금 안정적이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좋은 종목을 찾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형주 쪽에서 찾아보고 싶다 하면 삼성의 SDS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나빠 보이지 않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보이고요. 계속해서 홀딩 관점이 유효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이 구간을 기반으로 해서 저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저항을 받고 있죠. 정확하게 지지 받았던 레벨들이 있었고 이탈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좀 강하게 받았던 거고 현재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물을 해소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매물 해소 없이 이제 떨어지고 계속해서 수렴을 하였다가 현재는 돌파하기 위한 매물 희석 과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물론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지지만 받아주고 그러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돌파할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SDS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9월 10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도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26분부터 댓글 리딩이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디테일하게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 종목명 이런 식으로 JMT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4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3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오늘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18% 급등까지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 또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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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